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자, 띄워시기 먼저 할게요 종과 띄우고 득과요 종도 띄우고 득두니 천망이 회하여 소이 띄우고 부르라 종종은 심을종자입니다 과자는 오이가짜고 오이를 심어서 득과 오이를 넣는다 또 심을자 콩두자 콩을 심어서 콩을 넣더니 천망이 그물망자입니다 하늘, 그물망자, 회하여 넓고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이, 소는 성글소자입니다 이 자가 앞으로 제가 문법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드릴 텐데 이 이 자는 여기서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으면 이 a나 b가 동사, 동사 또는 형용사 또는 형용사 그리고 동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또 형용사구 이렇게 나옵니다 e가 돼가면 절대로 이 앞에 있는 a나 b로 명사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사로 그러니까 명이 이름인데 명이 명큼은 이건 명사거든 이름이 그런데 이 자가 돼가면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름을 부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동사로 해석합니다 이 연결사의 앞뒤는 무조건 명사라도 동사로 부르야 된다 핵심입니다 무조건 동사라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가지만 이게 오이 콩인데 이 세상의 관계는 인과 관계로 이어졌다 인과 관계로 인과 관계로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종교적으로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달을 이 자 끝단자인데 달을 이 끝단자인데 이단이 이게 산을 떠올라가는데 지난번에 기린성 교수 말씀 드렸었죠 기름 달라도 똑같은 산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든 또는 심지어는 어떤 상태의 종교든 무엇이든 간에 근본에 가면 전부 다 하나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로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고 지구도 하나기 때문에 하나로서 만난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인데 그런데 이단이라는 말은 무슨 것은 뭐냐면 똑같이 북한산 줄기를 수백 개 되는 등산길이 있는데 최고의 정상은 뭐냐면 100군데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나는 올라가면 도봉산의 자원봉 도봉산 최고의 자원봉이 자원봉으로 나는 올라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봉우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야 이런 사람은 절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너는 이단이야 하는 그 순간에 둘 사이는 근본적으로 통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렸거든 하나의 정점이 갈 수 있는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너하고 내가 길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너하고 내가 만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끝내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그 세계를 벗어날 수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체육을 좋아해서 체육 공부를 하면 체육에 대한 능력을 커질 거고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 공부를 하면 그림에 대한 능력을 커질 거고 농사를 지어야 하면 농사의 인류 농사권이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그 세계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과 득과 종도득도라는 겁니다 이게 벗어날 수 없죠 각자 자기가 공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이단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오이를 심었는데 아니야 콩이 날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콩을 심었는데 난 팥이 날 것이야 이렇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단이야 이단 분명히 콩인데 팥을 난다면 이단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단이라는 용어로 쓰는 순간에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이렇게 화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알고 빙글에 웃는 사람이 억력한 거죠 그걸 대놓고 싸우면 죽어도 해결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요즘 종교처럼 이 중동시방 종교처럼 죽어도 해결 안 되잖아 그냥 웃고 넘어가야지 아 저 사람은 그렇구나 안 넘어가야지 더군다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는 같은 형제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국인인데 종교 다르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울려버린 남북한도 형제국인인데 그런데 이거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세계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를 겨눈다는 건데 이게 문제인데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노자에 나와요 노자 37장에 나와요 노자 37장에 천지도 이 갈지자도 이게 이제 이 지자는 천지도인데 뭐냐면은 이 도가 추워예요 추워 도는 이거죠 도는 도를 꾸며주기 위해서 오늘 앞에 관영을 해요 하늘의 도는 도인데 지지도 또는 인지도 하늘의 도, 땅의 도, 사람의 도 있잖아요 도를 꾸며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관영의 조사이죠 조사 주어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지자를 내가 앞에 붙인다는 겁니다 하늘의 도, 땅의 도, 사람의 도, 인지도, 지지도, 천지도 그러니까 하늘의 도, 노자가 말하는 하늘은 뭐냐면 자연입니다 저 무한한 하늘의 자연입니다 그 도는 부쟁이 띄우고 선, 승하고 이 자 때문에 이거는 바로 봉사구, 봉사구가 되겠죠 또는 형사구, 형사구가 되겠죠 다투지 않은데 그런데도 이 이 자는 아까 이게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오른식에 돼 있고 딱 한나 반대가 있는데 그러나라는 해석을 할 때 됐어요 연결사로서 이거는 부쟁이 다투지 않은데도 그런데도 이 말이죠 다투지 않은데도 선, 승,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하라의 승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이긴다는 거죠 남과 악착스럽게 내가 이기고 다투는 게 있잖아 이놈이 이건 내가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는 식으로 그 악착스럽게 다투지 않은데도 잘 이길 수 있어 왜? 자연의 도는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어머니가 왜 위란이냐면 어머니는 포용력이 인간에서 가장 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포용력이기 때문에 자식들 안 돕어요 네가 먹게 돕고 그래 그래 옛날 같으면 책 산다고 해서 과자 사먹고 할 수 있지만 다 알아 그래 그래 넘어가는 거죠 다투지 않은데도 마지막에 가장 그리운 사람 누구나 어머니거든요 지난번에 어디다 말씀드렸죠 우리 몸을 잃은 것은 여자의 미토콘드라였고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육체를 잃은 것은 여자의 미토콘드라예요 이 단자로 되어 됐고 여자의 미토콘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포용력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정자의 핵과 그 다음 난자의 핵이 있는데 이 둘이 결합을 따게 되면 이 미토콘드라인데 이것도 남자의 정자인데 정자의 미토콘드라 있죠 그런데 여기 난자 정자 결합을 따게 되면 여자의 미토콘드라를 통해서 배수부리를 하는 거죠 배수부리야 우리 육체를 잃은 것은 여자의 미토콘드라예요 남자의 미토콘드라는 딱 정자나 만나는 순간이 죽어 없어져요 사그러져요 핵마, 핵이 만나가지고 여기서부터 배수분해하는데 이 배수분해하는 에너지원이 뭐냐면 여성의 미토콘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성에 대한 애틋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바로 어머니였기 때문에 모계에서 온 거예요 모계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계에 갖고 있는 어머니의 품성이란 것은 뭐냐면 이 자식이랑 창조를 해서 그렇게 똑같이 절대로 다투를 안 거래요 그냥 대 모든 자식이 빤히 높낮이 이런데 다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도 마지막에 가면 가장 그리운 사람은 어머니 똑같아요 선수 사람도 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공략이 큰 사람은 남과 잘 안 다퉈요 그냥 하심이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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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여요 저 사람은 저거 공략이 큰 인류예요 그게 바로 노자가 말한 부쟁이 선승이야 다투지 않은데도 늘 잘 이겨 포용력 그리고 불언이 띄우고 불언이 띄우고 선응인데 말로 하지 않은데도 상대가 잘 응해줘요 잘 응해줘요 내가 너인데 뭐 먹으라고 요거 한지 안 돼도 턱 보고 그냥 아 그래 잘 응해줘요 그냥 상대가 보고 와서 도와주고 왜 그걸 덕화 때문에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크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저절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과철학에서는 덕화라고 해요 유과에서 덕화라고 해요 덕화 그 사람은 덕에 교화를 받은 거예요 덕에 교화를 받아서 그 사람은 작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쏘의 자리 내가 꼭 와서 도와주고 하지 않은데도 스스로가 와 형님 어떻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용의 공간이 넓으니까 자꾸 궁금해서 자꾸 찾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불쏘의 자리에요 불쏘의 자리 불쏘의 자리에요 불쏘의 자리 불쏘의 자리 뺄지 않은데도 스스로 와 또 선응 응하는 자 여전히 전미사한테 하는데 느릿느릿한 것 같은데도 사람이 하는 게 보면 정말 느려 터졌는데도 그런데도 결과가 보통 잘 도모한 거야. 사람이 마음이 급하지 않고 느릿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잘 본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마솥에 콩스윗이 파짝파짝 튀어나오는데도 결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바쁘게 할지. 야, 너 뭐 있나?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거 갔다 하러 가버렸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데 이 사람 느긋하면서도 모든 것을 잘 생각하는 이 못다는 도말못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니까. 느릿느탐이 달도 간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게. 이게 인용한 거죠. 하늘의 그물은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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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불 소위 성근 같은 데 엄청 커다는 거지. 성근 같은 데도 불 앞에는 이게 루자로 돼 있는데 로자에서는 이게 실자로 돼 있어요. 불신래. 노자의 불신래.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했더니 제가 빅뱅 갖고 나온 것도 계속 이어져 갈 건데 이게 빅뱅에서부터 계속 137억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 빅뱅에서 지금까지의 있는 게 이게 하나의 파종이에요. 하나의 파동이에요. 한 파동 속에서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빅뱅에 137억이 확장되고 뻥 터졌다는 게 큰 파종이 있는데 파종이 지금 우주가 형성되고 은하계가 천억 개 넘은 은하계가 막 터지는데 그 전체가 이 커다란 파종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주라는 게. 다 풍지박상 깨졌잖아요. 하나 속에서 이 우주 하나의 큰 파도 속에서 우주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다는 게 뭐냐면 이 거대한 하나의 파동 속에 있는 것과 같이 그물코는 하나야 하나. 하늘의 그물코는 하나야. 그 하나의 그물코로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아까 했지만 천명폐이니까 그 사람의 하늘의 위치. 천명의 위치를 알면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넓은 공간, 이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유. 이 넓은 공간에서 무한한 자유를 느끼는 거죠. 엄청 자유롭게 되잖아요. 넓은데, 엄청 넓은데. 그러나 그 사람이 천명을 어기고 불선한 삶을 쓰면 그 밤에 누워가지고 혼자 괴로워가지고 조그만한 육신 속에 조그만한 마음을 통과 못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앓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 그물을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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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고. 엄청나게 선 것도 아닌데 하나도 이런 것이 없어. 이걸 아는 사람은 자유를 획득해서 사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그물코에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코에 잠도 못 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위치예요. 재미있지 않아요? 이게 노자의 사고예요. 노자의 사고. 그러니까 노자는 사람이 이 하늘의 도, 자연의 도, 진리의 도 속에 명상과 참성이 왜 하냐면 이걸 하면 이 거대한 하나의 파동인데 자기 속에서 있는, 내 속에 있는 의식을 탁 찬적하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의식이 부모를 포용하고 그다음에 형제들도 굵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대한민국 자꾸 확장돼가면 영성적으로 지구구가 전부 다 한 사람이구나, 하나의 몸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우주도 하나구나 그런 식으로 의식이 확장되면서 공간의 폭이 넓어지면 천지도하고 통화하게 된다는 것이 노자 사상이에요. 인간의 의식은 노자나 장자나 이것과 똑같지만 자기 속에서 무한히 넓힐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각자 속에 있다고 보는 게 노자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 하늘의 도를 향해서 스스로 가슴 넓히라는 게 노자의 이야기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감, 비상도 명감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상에 매이지 말아야 한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를 얻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누구든지 오일을 심든지 콜을 심든지 음악을 심든지 미술을 심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농사할 때 어떤 것인지 자기를 추구하는 세계를 벗어나서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하늘에 의식, 천명의 의식, 천명의 의식, 천명의 의식을 알고 하늘의 의식을 하면 하늘의 그물이라는 게 하나야. 그물코 하나야 하나. 그 하나의 그물코 속에 이 우주 모든 게 다 들인 거죠. 천억 개의 너무나 우주가 다 들인 거죠. 그런데 그 너무너무나 크니까 숨거리인데도 거기서 하나도 빠져린 게 없다는 거예요. 뭘? 잘못에 대해서는 그 한 인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 나왔듯이 번개불처럼 훤히 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위 불러요. 그게 어디 있느냐? 자기 마음의 명심복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우주에 무한한 게 걸리면 무한한 자유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 텐데 이 자유를 느끼면 그러나 잘못에 되면 그 조그마한 그물코 하나 때문에 기껏 사람 누워지나 방의 공간 속에도 내 육신이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 그물코에 걸리면. 그게 바로 이 이야기네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그물코는 무한히 큰데 자연의 하늘의 진리의 그물코를 먹는데 인간은 스스로 작은 그물코의 머리를 지배해 가서 괴로워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다 할게요. 자, 자화요. 이 자화는 지나마 했지만 저는 명심복이 끝나고 혹시나 하더라도 이걸 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건데 제가 한번 선생님, 정선생님 여쭙게요. 논원을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심으면 심을수록 깊은 맛이 나죠, 음식에도. 그렇듯이 정전 중에 논원은 하면 할수록 깊은 맛이 나요, 심는 맛이. 참 인간적인 막도 있고 인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도 있고 지금 보세요. 여기서는 공자가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논호 8.1편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논호 8.1편. 논호 8.1편. 이 공자가 56세의 천하 주위를 떠나는데 노나라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노나라도 노나라를 공자가 살 때는 적은데 이 제우가 있고 아래에 가신들이 있어요. 회가들이 있죠. 이런데 이 아래에 있는 가들이 제우인데 이 제우를 무시하고 지극히 노는 거죠. 상가가 지극히는 게 유명한데 이 제우하고 공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제우의 아래에 있는 하극상 한의 제우를 이렇게 좀 눌러가지고 국가의 틀을 좀 잡을까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56세 또는 55세라는데 이때부터 이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천하 주위를 해요. 12년 동안. 이 공자의 12년의 고행인데 이게 바로 이 12년의 고행이 오늘날 공자 사상을 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힘든 고운의 고통을 통하지 않으면 뇌가 활성화 안 됩니다. 뇌는 뭔지 모르는 역경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뇌가 막 활성화 되거든요. 그렇듯이 공자도 12년간의 천하 주위를 하면서 세상을 구경하면서 당신의 철학을 갖다가 정리하는데 그 철학 정리에 엄청 얇기신 게 뭐냐면 이 양자강 쪽에 있는 로장 사상이야. 남방 사상. 남방 사상을 갖다가 로장 흡수해가지고 공자 흡수해가지고 공자 사상이 완전히 크게 없게 되는데 아무튼 이 12년간의 큰 세상의 공부로 나가는 그 첫 출발이 어디냐면 위나라라는 데 위나라라는 데 옆에 가는데 이 위나라에 갔더니 이 위나라에는 그 당시에 영공이라는 사람이 제오인데 영공이라는 사람이 제오인데 이 영공한테 갔더니 공자를 자기 측근으로 벽을 좀 쓸 것만큼 쓸 것만큼 안 써요. 계속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안 쓰게 되는데 그때 이 왕송가라는 사람이 이 위나라에 영공을 보좌하는 대신이에요. 괜히 높은 대신인데 굉장히 권력을 마음대로 줄 정도 권신으로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영공한테 그렇게 말이야 아부하고 거기까지 가서 벽을 낳아보는데 의미 없어. 내가 실권자니까 내한테 딱 말하면 아딴 벽을 한 두께 내한테 좀 잘 보여 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왕송가가 물어서 말하기를 왕송가라는 사람이 이 권력자인데 위나라의 권력자인데 물어서 말하기를 이번엔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기 미어 오름 영미 조라하니 하유야의 권력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뭐 하기보다 이게 추어인데 여기 영은 추어처럼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에게 아첨할 미자 아첨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에게 아첨하는 게 어떠냐고 하니 그러면 하유야고 어떤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 집에 신이 있는데 원래 오신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집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옛날에 상깐방 같으면 이렇게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건너방인데 옛날에 초가상깐방 글 때 바로 상깐방이에요. 이게 되게 요즘 말하는 거실이죠. 이게 안방이고 건너방인데 창문에서 부엌에서 물이 올 텐데 창문에 이렇게 대개 한 두 개에서 솟거리 놓고 있는 거죠.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북 이 안쪽에 혹시 저도 기억나요. 이 가면 단지에다가 살을 딱 해가지고 신주 단지 보신 거 기억나세요? 네. 그게 이 집안의 주인신입니다. 주인신 주인신 이 주인신이 뭐냐면 오라 그래요. 오라는 주인신입니다. 집안은 총관장하는 신이죠. 그런데 조항신회가 식초단지 같은 것도 꽁어놓고 또 모신신이 있어요. 이게 조라는 신이에요. 조라는 신. 부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부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공은 연공은 집안의 최고였으니까 오라는 신이고 자기는 부엌을 관장하는 조라는 신이야.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거 봐. 그때부터 있었던 거 봐. 이러한 집안의 곳곳마다 신이 있다고 느끼는 건 이때부터 있던 거에요. 우리도 옛날에 동지 때 같으면 신주도 앉아야 될 팥쪽 놓고 그 다음에 부엌에도 식초단지 옆에다 놓고 이래가면 모신기 없이 이랬으면 똑같아요. 그때부터 있었던 거에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체를 관장하니까 너 신경도 안 써. 차라리 부엌을 관장하는 내인도 오면 밥이라도 먹을 만한 거 나 줄게. 네 뭐 상따리도 나라든지 설거지하든지 하는 거 내가 죽어가지고 너 먹고 살거나 해줄 테니까 내인도 좀 잘 보여 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했나 모르게. 하여행이야. 그거 어떻게 했어? 내인도 아보아면 이렇게 설거지 차라리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밥상 나르는 거 그런 거 하나 줄 테니까 어디냐 그랬더니 공작 불행하다. 그렇지 않다. 불행하다. 그렇지 않다. 획죄을 틀리면 무소 더해라. 하늘의 죄를 획떄 얻을라지 않을까. 얻을. 하늘의 죄를 얻으면 하늘의 죄를 무소 더해라. 빌고 있어버리다. 이 조직에서 이 왕은 국가의 총책임자로서 재원의 총책임자로 전체를 보고 그 전체에 맞는 내 능력에 맞는 보직을 하나 주면 그걸 통해서 이 왕과 더불어서 세상을 난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너 같은 인간이 권력 가지고 기껏에 니 심부름과 하나 필요해가지고 나를 쓴다? 그럼 나는 모른다는 거지. 넌 나는 모른 거야. 나는 적어도 하늘이 편이란 절대 진리하고 늘 통하고 절대 진리를 갖다 이 소설을 펴가지고 모든 벽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추구하고 하는데 동작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펴려고 하는데 너 같은 인간에게 압해가지고 바로 밥 세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한 일에 죄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진리에 어긋나는 삶이죠. 내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공자의 전함을 했지만 공자 사상 중에 아주 저는 정말 좋아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하하기 상달 하하기 상달 이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기준입니다. 논의 두 분이 나옵니다. 하하학은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일상의 삶인데 일상의 삶을 배워가지고 이 아랫자 아래에서 아래에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을 배워서 그래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상달 위에 도달하고 싶어. 위에 도달하고 이 천 진리죠.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일상의 이 삶 일상의 삶. 평범한 일상인 이 삶 자체가 수도처고 이것이 내 공구처가 돼가지고 이 수도처와 공구처 같은 이 삶을 통해서 저 진리의 세계를 도달할 때 도달할 때 상에 도달하고 싶다. 즉,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즉, 깨달음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이 공자의 핵심 사상 이 방법이 혹시 논어 읽은 분이 나오지만 이것도 두 번이 나오는데 일의 관제라는 게 여섯 명이에요. 혹시 아세요? 이게 일의 관제? 일의 관제 공자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 가는데 하나로서 뚫을 관자 꽤 뚫다 꽤 뚫다 하나로서 하나로서 뭐냐고 마음이죠. 나는 내 마음에서 진리를 깨두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귀상탈이죠. 내 마음 하나로서 내 마음 속의 하나로서 꽤 뚫고 진리를 깨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자의 중요한 사상 이게 하나입니다. 충소도 여기서 나오고 전부다. 그렇듯이 이 하늘의 죄를 얻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게 하늘의 죄를 지닌 겁니다. 하늘이 공자도 농농으로 보시면 하늘은 공자 속에 내재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당신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늘의 이치를 세상에 자꾸 전달하고 싶어 있거든. 공자의 인천학은 뭐냐면 공자의 인천학인데 당신이 공자 당신이 힘 속에 하늘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런데 한 인간인 공자가 이 힘 속에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하악이 상달해서 상달을 했는데 상달하다 보니까 소위 말 천안이죠. 천안. 하늘의 눈이죠. 하늘의 힘, 하늘의 마음이고 하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모든 만물들이 나와 똑같은 하늘의 아들이야. 하늘의 아들. 하늘의 입장에서 보니까 만 백성이 전부 하늘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의 자식인 거예요. 하늘의 자식인 거예요. 서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에서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공자의 인천학이에요. 공자의 인천학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에게 이루어보니까 하나님같은 마음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늘의 자식이듯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이듯이 한 걸 깨달아가지고 그걸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권한 게 공자의 인천학입니다. 모두 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속에 자기 속에 하늘에서 죄를 얻으면 하늘에 자기 속에 순수한 영혼에 어긋난 삶을 자게 되면 빌 곳이 없어. 왜? 빈다는 것은 절에 가서 비고 교회 가서 비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순수한 영혼에서 빌고 그 다음에 그 더욱더 강한 에너지를 얻게 해서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성당에 비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순수한 영혼이 없이 교회 가서 빌어도 의미가 있고 절에 가서 비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순수한 영혼이 없어져가지고 탁해지면 결국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빌 수 있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빌 곳이 없인 거죠. 하늘은 도와달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처님한테서 도와달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장 순수한 영혼으로서 내가 정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의 힘을 더욱더 업그레이듯이 넓혀가기 위해서 절에 가서 기도와 참선한 거지. 자기 자신의 그런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갈 힘이 없죠. 그게 바로 이 기절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짧은 두 기절이지만 이 힘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한테 당당한 삶을 산다는 거. 그러면 나는 빌지 않아도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기실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기운이 끊임없이 기운이 밖으로 쓰면 환히 밝아지거든요. 사람이. 그래 봐 불구하고 저 사람 갔다 뭘 해도 되겠어 도와준 거지. 그런데 그걸 알고 그냥 탁하게 막 욕심만 부리면 죄송합니다. 저놈은 머리 너무 굴리네. 저놈은 안 되는데 이러면서 걸리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짧은 두 기절을 한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원래 출처는 여기죠. 출처는 여기죠. 그러니까 이 노노 한 기절을 갖고 왔지만 이 노노란 책이 갖고 있는 세계가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 문장은 짧은데 문장은 짧은데 오늘날 또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공부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공부를 통해 자기 사고를 계속 확장시키면서 거기다가 노자 장자적 사고를 펴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육아적 관점의 철학과 노장적 철학의 관점을 뇌 속에서 하나로 볼 수 있었을 때 이 동부화에서는 각자 자기 살아가는 삶의 자유와 행복의 폭과 세상의 사고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육아철을 먼저 하고 노장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혹시 참고적으로 노장 선생님이 궁금하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노자 장자 올려놨는데 원문과 아래 한글로 이렇게 한글 포시 나눴고 그다음에 해석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면 그걸 통해서 보면 그냥 책 안 봐도 됩니다. 다 했으니까 딱 읽고 다 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풍류사랑TV 치면 됩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어디에 치면 풍류사랑TV 풍류사랑TV 풍류를 사랑합시다. 제가 풍류사랑 이라는 그걸 하게 된 이유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할 때 그때 제가 관심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관심이 많아가 도대체 우리 민족의 혼은 뭐 뿌리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다가 고온 채취원 성성의 낭랑 낭랑비 서문 이라는 데서 보면 우리나라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까 옛날부터 유불선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은 선사라는 책이 있었다. 그 선사라는 책이 전해지지 않는데 고온 채취원 선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유한 유불선을 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원형질적인 사상이 풍류사상 이라는 게 고온 채취원 선생이 오늘날 전해지고 낭랑비 서문 이라는 데 피피문이 있어요. 그게 좋아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이 풍류사랑이라는 걸 계속 갖고 있었는데 20대 후반대 실은 이 포항부터 지금까지 풍류사랑은 갖고 지금 현재도 풍류사랑 TV고 풍류사랑 등등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생각 가지고 오늘 세 가지 했는데 다음 주에 할 이야기는 숙명편인데 숙명편은 지금 시간 줄어보니까 조금 가는데 이건 다음 주에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거 전에 다시 그 시간이 남는 걸 통해서 하자면 저는 계속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이 부분인데 천명편에서 했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끝까지 계속 밀고 내려갈 수 있는 제 사상이 틀증이 하나입니다. 제가 제가 읽은 책들 읽은 책들을 종합해서 내린 틀증이 하나가 바로 이 천명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하고 싶어요. 이게 대개 2500년 전 이게 2500년 전 전 세계가 이렇게 전부 사사하게 생겼다는 거고 그게 축의실인데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정점을 이 정점에 모든 것 정점에 올라가면 그러면 이 빅뱅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이게 137억 년이 됐는데 이때 우주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 우주가 틀림없이 있긴 있을 텐데 현대물리학은 몰라요. 현대물리학 익숙세계까지 몰라요. 그리고 이 빅뱅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익숙해진다. 그것도 몰라요. 현대물리학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명점 중에 계속 연구를 하는데도 몰라요. 이 빅뱅이 콩알만한테 시작됐다는데 콩알만한테 시작됐다는데 콩알만한테 시작됐다는데 이 전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왜 그러냐면 물리법칙에서는 물리법칙에서는 무의 에너지에서 유가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폭발시키려면 그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의 학자들은 보통 브레코리에 가지고 현재 가있잖아. 그건 알잖아. 브레코리에 가지고 모든 게 흡수하는 게 다 끓여듭니까 브레코리에 들어가서 있는 에너지가 반대편의 화이트홀로 다시 나온다. 그렇듯이 빅뱅에도 흐르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이 우주 밖에도 우리가 있는 우주 밖에도 뭐가 있는지 지금 안 되는데 이걸 갖고 요 근래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생각해면요. 다중우주론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러나 추측을 하는 거죠. 다중우주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가 현재 137명의 우주가 이래 있다. 그런데 이게 막 이제 모른다. 무해싱이 모른다. 그런데 틀림없이 다른 또 우리 우주와 같은 우주가 있을 것이다. 추측하는 게 다중우주론입니다. 이 논림을 편 거죠. 물리학에서는 왜 이 논림을 편다고 하냐면 이런 물리학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빅뱅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물리학적 공식이 나와야 됩니다. 물리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이 나와야만이 물리법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공식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중우주로 인한 학설막이나 이론과학이라든지 이론 물리학이라든지 이론 물리학적으로 지금 제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흘러오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게 확장되는데 이 확장의 속도가 지금 엄청 빠르답니다. 제일 처음에 이래될 때 가면 갈수록 이 빠른 거죠. 빠른 이유가 뭐냐면 이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공간들이 이 공간이 하늘을 보면 공간이 있죠. 공간. 그 공간의 힘이 지금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암흑 묵질하고 암흑에 있는지 암흑 묵질하고 암흑에 있는지 밀어내고 있는지 그 속도가 엄청 빠르게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가 폭발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때는 한참 벌였지만 그런 식의 지금 세 개가 있고 그리고 태양계고 이 사람은 현재 발견된 것은 118개 원수예요. 지구를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원수는 118개인데 그중에 인간은 25개 원수예요. 이 5대 원수가 있죠. 탄소, 탄소, 수소, 질소 5대 원수가 그 다음에 물이 역시 60%고 나머지 단백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래서 단세포에서 현재 다윈의 종교의 기원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생명의 나무인데 단세포에서 이렇게 해서 인간까지 온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인간까지 온 거죠. 이게 현재 진화론적 설명인데 이 진화론까지 100% 설명이 다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진화론을 바라보는데 진화론적 사고를 다 인정 안 하는 게 뭐냐면 상조론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진화에 점프한 게 있는데 이렇게 진화해보다가 딱딱 점프해가 발달한 게 머리가 두뇌가 퍼지는 거죠. 이 점프하는 이 세계를 갖다가 진화론자는 역경 아주 역경을 통해서 두뇌가 발달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역경을 통해서 진화가 발달되기에는 너무 강약한 점프니까 이걸 뭔가 보이자는 힘이 존재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죠. 하여간 이래서 이 인간은 여기까지 온 거지.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인데 사람은 25개 원수로 만들어진 물질인데 그 물질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인간으로서 그 생명을 가진 가운데 사고를 하고 있고 그 사고를 통해서 다른 생명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추구하면서 인간은 만물일체나 우주심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기도 했고 이게 원래는 이 우주 속에 조그란한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존재를 이룬 것은 빅뱅에서 시작된 그 물질 빅뱅에서 만들어진 제 최초의 물질 그 물질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 속에 왔던 나라는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주자였는데 그러나 그 나라는 물질을 만드는 그 물질 속에서 내가 깊숙이 침담에 들어가서 보면 바로 내가 바로 우주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양에서는 소우주라고 해요. 사람은 그래서 소우주라고 해요. 사람은 소우주다. 이 우주는 대우주고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달되어 왔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대개 과학 분야 간에 인문학 분야 또는 종교학 분야 그 다음에 명상학 분야는 전부 다 이 세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뇌 속에 내재하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갖다가 인간 아래에 들으시게 뒀다. 이게 지금 현대의 철학 과학 종교학 또 명상학 전부 다 이 세계를 추가합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참고로 든 거죠. 그래서 소우주인 개개인이 대우주와 한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명심보감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선생님들 앞에 끊임없이 우체부처럼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배달해야 되는 거죠. 배달해야 되면 선생님들은 제가 배달한 그걸 갖다가 드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스스로가 깨닫고 판단하시는 거지 그 해당은 저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냥 우체부일 뿐입니다. 아까 선생님한테 학생이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명심 첨명편 처음에 이렇게 왔던 거죠. 그래서 존자와 젯자의 문제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난 걸 글자로 공간과 시간이 만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빛이 빛인데 빛이 싹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난 처음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재질이 있어요. 이게 재질이 있어요. 공간 위도 공간과 시간이 만나는 한 점 그 점 그 점 그 점 그 점 그 점 그 점 한일에 가는 데 점주 빛의 별 있잖아요. 부수 그 빛의 별이 빛의 빛 빛 삶은 초기 있다고 그 빛이 싹 들어온 것이 그 사람이 태어난 처음이 되고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합방에 의해서 정자 남자가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빛과 같은 애지가 그 빛과 같은 애지가 그 빛과 같은 애지가 그게 바로 처음이면서 자기 재질이 있고 거기에서 그 씨앗을 아는 것 씨앗 다짠 씨앗 다짠 그 씨앗을 아는 건 자기 존을 아는 거고 내가 있을 공간 머무를 거기서 아는 것은 재질이니까 존재를 아는 것은 내 자신과 주변을 아는 사람이 자기 존재를 안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존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걸 했고 이렇게 해서 쭉 넘어와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씀으로 이걸로 끝나게 된 거죠. 백제어천이면 무소토야라. 그런데 성도하는 문제는 끝나고 하는 게 낫습니까? 철시하는 게 할까? 끝나고 지금 하면 할까요? 어떻게 해요? 성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좀 있었으니까. 그러면 오늘 성도할 게 짧으니까 12쪽입니다.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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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쪽에 세문사입니다. 장자왈 장자왈 약인작 불선하여 덕현명자는 인수보래나 천필육진이라 장자왈 약인작 불선하여 약인작 불선하여 덕현명자는 인수보래나 천필육진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자왈 약인작 불선하여 덕현명자는 인수보래나 천필육진이라 천필육진이라 그 다음 회장 있습니다. 13쪽에 종과 덕과여 종두둑두니 천망이 회하여 소이불루니라 다시 하십니다. 종과 덕과여 종두둑두니 천망이 회하여 소이불루니라 다음 일곱 번째 자활 획재어천이면 자활 획재어천이면 부소도야니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자활 획재어천이면 부소도야니라 이렇게 소원은 끝나고 다음 주에는 숙명품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